경주고리 2000m 구경주 경주의 동서대로 바깥쪽 3번마 박금만 기수의 미로키로스 매달 2번 3번 2마리마리 앞서고 있고 4번마 조성권 기수의 광열한 그리고 안쪽에서는 6번마 한상규 기수의 공로패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6번 4마리마리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코노 빠져나가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2번마 김호수 기수의 동서대로 경주는 중반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2번마 동서대로와 바깥쪽 3번마 박금만 기수의 미로키로스 매달 6번 4번 등이 3, 4위 그 뒤를 8번 13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8번마 위대한 분능 13번마 문중원 기수의 야와타버그 역시 선두권에 서서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2번마 김호수 기수의 동서대로 2위에는 3번마 박금만 기수의 미로키로스 매달 2번 3번 6번 4번 바깥쪽에서 9번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12번마 파인포인트와 9번마 동명구론 경주 중반 순위가 급변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조창욱 기수의 12번마 파인포인트로 바뀌어있고 바깥쪽 9번마 김태준 기수의 동명구론 안쪽 2, 3번이 3, 4위로 쳐져 있습니다. 12번 9번 2번 3번 6번 4번 순으로 4코너 중반 접어듭니다. 단독선두 12번마 조창욱 기수의 파인포인트 2위에는 9번마 김태준 기수의 동명구론 12번 9번 2번 3번 6번 순으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안쪽 12번마 조창욱 기수의 파인포인트 4마신에서 5마신 앞서고 있고 2위에는 2번마 김호수 기수의 동서대로가 올라있습니다. 선두는 12번 12번마 파인포인트 직선주로 안쪽에서 약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앞서갑니다. 바깥쪽 따라 붙는 2번마 김호수 기수의 동서대로 그 뒤를 추격하는 6번마 한상규 기수의 공로패 거리차가 큽니다. 안쪽 12번마 파인포인트 2번마 바깥쪽 2번마 동서대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남건의 80m 바깥쪽 2번마 김호수 기수의 동서대로 동서대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2번 12번으로 순위가 벗깁니다. 선두는 2번입니다. 2번 12번 6번 5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000m 구경주 제2회 부산광역시장 배경주 2번마 동서대로 결승선 1위로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2000m 구경주 제2회 부산광역시장 배경주 중계방송 함께하셨습니다. 2번마 김호수 기수의 동서대로 3위.